1년 중에 보면 좀 특이한 경우를 몇 번 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령대에 맞지 않게 전혀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예를 들어 3, 40대인데 8, 90 노인네처럼 힘을 못 쓴다던가 이런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힘나는 걸 먹고 운동을 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년 중에 몇 번 그런 경우를 접하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아주 시비 없이 노인화되어 있는 그런 귀신이 이렇게 몸속에 들어와 빙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면 그 영혼은 이제 살아있을 때 병을 오랫동안 알아가지고 그 병을 앓은 상태가 지속이 돼가지고 그게 영혼 속에 스며들어 있다가 이제 자기가 몸을 벗고 나니까 그 상태가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경우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자기 후손에게 자기가 이게 이 공간에 제대로 편하게 못 있으니까 의 타갈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건강한 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손주 저 몇 대 손 밑에 젊은 이런 손주에게 들어가니까 손주가 갑자기 백신 맞고 힘을 전혀 못 쓰는 것처럼 이렇게 축 늘어져가지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보면은 전생에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허약 체질로 고생하다가 중병에 걸려가 죽은 가족 영혼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 전혀 맞지 않는 그 정도로 힘을 못 쓰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런 경우에는 대개 그런 영적 장애가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그 영혼들을 빼내가 천도를 시켜주니까 다시 그 연령대에 적합 보통 맞는 평균적인 그런 힘을 다시 이제 바래가지고 정상적인 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가 참 안타까운데 이거는 뭐 해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뭐랄까 착한 사람한테 많이 있어요 아 귀신도 왜 그 못된 놈한테는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이 착한 성품의 귀신은 못된 인간한테는 들어가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착한 사람한테 열심히 이렇게 살고 아주 바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의탁을 해요 왜 착하고 바르니까 자기를 받아주니까 수용을 해주니까 특히 또 그런 사람 보면 그래요 자기가 힘들어도 누구 탓하지도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다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겪는 영적인 고통 가운데 하나라 이런 경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예외 없이 제가 이렇게 벗어나게 해줘 왔는데 내가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착각을 해요 뭐 나쁜 짓을 해야지 뭐 벌을 받아가 뭐 이렇게 영적 장애가 있지 않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더 큰 범위예요 내가 복을 오히려 지어놨어도 이렇게 인연 따라 이 세계는 인연법에 따라서 결합되는 세계니까 인연 따라와서 이렇게 결합되는데 마침 그 대상이 이렇게 상태가 너무 안 좋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이 세계에 있는 재조 이 세계에 인간 영어로 그냥 살고 있는 거기서 따르는 이제 그 구조 속에 있으니까 자연이 생기는 자연현상이랄까 뭐 그렇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업작에 따라 반드시 겪어야 될 가부도 아닌데 이렇게 인연에 의해서 이런 상태에 빠진 분들이 제가 1년에 몇 번씩 만나보니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이 나이에 왜 이렇게 몸이 완전히 노인네처럼 되가나 힘이 없고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점검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